크리에이션 미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곡 뱀 무대를 선보일 7명의 소녀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오 멋있어 한 라인이 이유가 있는 것인가 션 샤우팅이 보컬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노래하는 것 자체가 듣기가 조금 투표수 2배의 베네피트를 차지할 1등 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미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션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osep 아 아 그러지 마 아 그렇게 오랜 시간 연애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아멘